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도 여러분 뭔가 하니까 그냥 정통관료 출신인 겁니다. 행정고시 출신들인 거죠. 그리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더 우섭습니다.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죠.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한 거 의료기하고 여러분들 심의해서 결정하겠다.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뒤집어 엎는 겁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a라고 이야기했다가 필요 없으면 b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국회에서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원 목적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정이지만 실제 정원 배정을 보면 지역 간 인구 1만 명당 의사수 등 의사수 격차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조정할 사이도 바뀌었는데 아니 지역에 여러분들 환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김윤이라는 사람도 참 황당한 것이 의사가 이런 발이 달려 있는 사람인데 개인 병원이 여러분들 지역에서 환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에 소개했던 진주 제1병원의 이런 한 300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도 환자 수가 부족하니까 현재 의료수가 정상화되고 환자 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의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원을 어떻게 여러분들 지역에 묶어둘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수 등 의사수 격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환자가 없는데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병원을 유지하는 겁니까 다 보면 한심합니다 이 장상윤 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조정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는 확정됐으니까 2026년부터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말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2026년도는 결정됐고 2027년도부터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협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을 증가시키면 입증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증가시키는 행위자가 입증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가짜고 사귄 겁니다 아니 정원을 증가시킨 사람들이 뭐죠 증가시킨 이유를 국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부가 나가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창상윤 사회수석이 뭐하던 사람인가 보니까 올해 53세고 지금 이제 54세가 됐겠네요 행정고시 출신인 거죠 대한민국은 후기 조선이나 조선시대나 지금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기술직 출신들이 아주 천대를 받고 모든 여러분들 보직들은 다 행정고시 출신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보건복지부 사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행정고시 출신들의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덕수가 여러분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2025년 빼고 다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장상윤 수석이 와서 뭐라는 겁니까 2026년까지는 정해졌고 2027년부터 여러분들 그거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의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맨날 이런 거짓말한 걸 들었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도 뭡니까 강복절 경축사에 50번 정도 자유를 외치고 이런 세상인 겁니다 자유를 자기가 팔아먹었는데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가겠습니까 나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김윤 씨 여러분들 김윤도 참 문제가 많죠 인구 일망명당 의사 수가 여러분들 다 지역 간이 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거 교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는데 병원을 어떻게 합니까 김윤 축하합니다 당신이 쏘아올린 거짓부렁이 의료 시스템을 박살해 났습니다 이거 당신이 원했던 건 아니죠 2025학년도는 불과해도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정부가 여러 번 밝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게 진실입니까 나는 2000명 결정했지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근거를 알려줄 수 없고 바꾸려면 니들이 연구해서 근거를 갖고 와라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네요 여러분 제가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무슨 여러분 일을 추진하게 되면 좀 합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완장찼으니 그냥 내를 따르라 그건 아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가 이러면 나서 가지고 내가 이러면 짐이 곧 국가니까 짐이 결정했으니까 다들 따르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명 정원을 결정했으면 당신들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지 당신들이 근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 안 쳤다고 꽉꽉 우기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세금을 먹고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제 문제들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터지죠 문제가 안 터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문제가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의료가 붕괴되는 것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의료를 잘 아는 분 같은데 필수 의료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각인효과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과 흉부외과 등은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면 또 안 되는 과들입니다 의료를 아시는 분인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각인효과가 발생했고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인력이 극감할 겁니다 진짜 수술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1960년대생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런 필수 의료가에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정년이 돼가 계속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그 뒤에 전문의 전공의를 거쳐가 사람이 배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각인효과 필수 의료가가 망한다 국가의 노예가 된다 그거 없애기는 힘드는 겁니다 그거를 의료를 아시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들을 우리 의사들을 악마하는 데 적극 동의한 만큼 고마움도 모르고 지금까지 누려온 값싸고 수준 놓은 의료서비스를 이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쟤들이 뭐 공갈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고 팩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는 전공의를 최저임금으로 주 100시간씩 노예처럼 혹사시켜서 거의 공짜로 받아온 혜택이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겁니다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들을 2년 3년 여러분 의무적으로 필수 의료가를 여러분 훈련시켜 가지고 유사시에 항상 여러분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노 김노 방문을 거쳤지만 이번 의료사태를 보면서 집단의 이익 은밀히 말하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도 된다는 대통령과 관료들 이것이 노란한 언론과 국민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한두 번 소개했죠 전공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를 보면서 놀랬던 것은 필수 의료가에 대한 그런 압박이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들 가운데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국가라는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들 수 있구나 그거를 본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본 겁니다 처음에 한나라가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제약 없이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도 된다는 대통령과 관료들 언론과 국민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인 거죠 공기가 가장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만 물에 빠지거나 병에 걸려 숨이 차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전국민이 입은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전에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 깨달을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차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제압할 수 있다고 볼 겁니다 이분 말씀이 정답인 겁니다 빼저리게 체험할 날이 바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모습인지는 이제 곧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의료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현장 리포트를 한번 다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실 겁니다 머릿속에 고지식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책도 보시고 옛날 책 말고 현실을 나름 파악하시고 코로나를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에크모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잘난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에크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의사가 할 이야기지 일반인이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의료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의 교육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에크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죠 저한테다가 공부 좀 하십시오 이런 뭡니까 예 막대 먹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심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아니 의사가 여러분들 사람이 넘어가면 치료제를 투약해야 여러분들 목숨을 건질 수 없는 투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의료계와 협의 없이 그냥 깔아뭉개는 거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직에 대한 존경심이냐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한 분이 미워가지고 댓글을 단 겁니다 증거중심 근거중심 사실중심 통계중심 합리중심 이성중심 과학중심 이런 사고는 하나도 없으시죠 본인 경험중심 감정중심 감각중심 직관중심 이런 건 왜 안 되는 대한민국 사람은 압니다 조선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대께서 에커모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아시면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는 장치죠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게 무엇인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거중심 근거중심 사실중심 통계중심 합리중심 이성중심 과학중심 그게 근대 현대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같이 하다는 겁니다 경험중심 감정중심 감성중심 감각중심 믿음중심 직관중심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세상의 핵심 을 볼 수 없고 맨날 선전선동의 당위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에커모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넘었을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에커모의 착용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뭡니까 사람이 외부에서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는 여러분들 그런 기구를 설치 안 하면 사람이 죽겠다 하면 설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